온도차래 진짜 맛있겠다 태발 혹시 찌르면 괜찮아 시원한데? 오 맛있을까? 날씨가 안나오는 건가 마트간에 내가 менять 저처럼 너무 맛있다 오 맛있겠다 오 소떵소떵도 있어 맛있겠다 이건 매운거고 하나는 안 매운거지? 아니 둘 다 안 매워 다 안 매운거야 이거 양념도 안 매운거야 안돼 안돼 이렇게 나와서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을 것 같은데 소떡소떡 있어네? 그러니까 소떡소떡 있어 이거 밑에 소스가 있으니까 자른 다음에 여기 배 나왔다 배 나왔다 어? 와 진짜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자국은 침이 돌아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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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를 왜 먹어 콜라 콜라 콜라야 콜라야 콜라 없어 콜라 안 없어 네 콜라 안았어 그 전에 먹던거 있잖아 그거 먹어볼까? 그래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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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다 빠졌다 김이 없나봐 오 탄산이 없는거 같은데? 오 에이 탄산 다 빠졌어 설탕물이다 설탕물 맛있어 은하 먹어봐 탄산이 있나 어때? 뭐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짜잔 이게 뭡니까? 이거 있으면 탄산 넣어서 먹을 수 있어 뭐? 뜨거 보자 뜨거 보자 대박 콜라 콜라 대박 콜라 있어 또 무거워 거기다가 저거 있는건가 보다 어 그런가 보다 아 그래서 무거운게 뭐 하나 있었던게 이렇게 돌려서 분리하고 응 아까 이게 뚜껑이네 이렇게 만들면은 나무가 이렇게 뚜껑을 쓰라고 거의 500ml짜리도 있던데? 이거 800ml까지 된다 500ml짜리 소품할때는 이거 하면 되겠다 그치? 소품할때는 이거 하면 되겠다 소품한거 이렇게 Questo? 이렇게 근데 너의 미 사건인데 이거 버려드리나요? 미 사건일 것 같은데? 버리고 버리고 습싸버려 볼게. 됐어. 가만? 오, 생긴다. 루퍼 내야 되는 거야? 원하는 만큼. 한 번 더 해볼까? 아, 이러면 다 된 거야, 최대치. 아, 이렇게 소리가 나는. 10초간 두면 이게 더 탄산이 잘 섞어있는 시킨대. 됐어. 우와. 대박, 탄산 생겼어. 신기하다. 마셔봐. 탄산이 너무 쎄? 가만히 숨겼다. 나 줘봐. 우와, 탄산이 생겼어, 진짜. 신기하다. 먹어봐. 진짜 그냥, 그냥 콜라. 그냥 재생이야, 재생. 어, 더 쎄. 더 쎄, 이거 최대치까지 나와서 그런가 봐. 김빠진 콜라, 그냥 콜라가 됐어. 왜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딴 거 해보자, 딴 거. 딴 거, 딴 거 해보자. 야, 우유 탄산의에 누가 되나, 이게? 진짜 탄, 이런 것도 될까? 이런 거 되면 대박인데? 탄산의에 진짜, 생전 처음 먹은 거. 그리고. 이게 짧게 계속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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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해서. 쉭, 소리나면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거 조작법 진짜 간단하다. 야, 이거 곤전지도 안 들어가고. 오! 그렇지? 어, 무선이야, 진짜. 무선인데 충전이나 이런 게 할 필요 없는 곤전지도 없어. 오! 근데 우유는 이게 다인가 봐, 찾았어요. 됐다. 탄산이 정말 신기해. 탄산이 있어. 우유가 탄산이 있어. 오, 진짜 신기해. 아니,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데? 그니까. Geoff it won't move. Broadway year-making av. 2,000 kg. 오,обыти《 Nichさんエų》 맥주같다 맥주! 와, 가만 보자. 넌 날개. 난 날개하죠. 아내에게 조심해. 저희 종류 먹기마자 종이에 써있었어. 소시지장, 썸먹으면 진짜 짱있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 진짜? 응. 여기 호사유기도 맛있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 내가 줄게. 이거 좋아하잖아. 맛있지? 안 달고. 응. 안 달고? 안 맵고 아니야? 안 맵고. 핸드폰 까르보 있기도 하고. 음, 프라이트도 괜찮다. 그렇지, 맛있지? 응. 사모님, 까르보. 나도 까르보 끓이다 먹자. 내가 끓여볼게. 응. 음, 달콤해. 음, 달콤해. 음, 쏘톡쏘톡 맛있다고? 응. 소시지 한번 먹어봐. 맛있어서 놀래요. 진짜 맛있어서 놀래. 거기도 쏘톡쏘톡 있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었어. 그래? 응. 옛날에는 없었잖아. 응. 어때?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슈림푸. 슈프림인가? 슈프림? 슈프림. 슈림푸는 새우. 저같이 보니 슈림푸가, 슈프림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음, 진짜 맛있어. 오우, 맥주랑 맛있다. 오우, 맥주랑 맛있다. 오우, 맥주 뭐야? 네가 먹던 거야? 오우, 먹다가 남겼는데. 이거 빠졌지, 그럼? 이렇게 넣으면 탄산 빠지지 않았을까? 있지 않을까? 그럼 마셔봐. 빠졌지? 며칠 되면 빠진다니까 그냥 버려야 돼. 아, 이거 있잖아. 다 빠졌네. 그냥 물이야, 물. 조금만 넣어도 될까? 아까 조금만 넣어도 됐잖아. 되지 않을까? 한 번 해보자. 한 번 더? 맥주니까 한 번 더? 오우. 어때? 탄산 있어? 오우. 탄산 세? 어, 좋아. 방금 딴 맥주 같아. 한 번만 먹어볼게. 이게. 그치, 방금 딴 거 같지? 와, 대박이다 진짜. 그치? 이거랑 비교해 볼까?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먹어보자. 먹어보자. 똑같아. 오우. 신기하다. 닭고지 계속해. 하아, 시원하다. 응, 진짜 별 차이 없어. 똑같아, 똑같아. 닭고지 계속해. 시원하다. 시원하다. 다 좀 닦고 올게요. 응. 라면 다 버렸어. 응. 라면 못 먹지. 라면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우리 라면이 갑니다. 카르보랑 이거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거랑 많이 먹더라고. 오우, 맛있다고. 오우. 야야, 치킨 맛있어? 맛있어. 진짜 엄마도 이렇게 손을 씻고 먹어. 아까 먹어. 오우, 고구마 뭔데요? 이거 치즈 있냐, 치즈? 치즈는 진짜 시원한데? 치즈 없어. 너무 잘 끓였어? 응. 라면이 힘든 거에요, 라면이 힘든 거. 물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다 그대로 놔, 여기다. 여기다 그대로 놨다. 오우, 맛있겠다. 대박이지? 어. 진짜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짠. 짠. 사전 좋다. 오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좋다. 아,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진짜 맛있대. 이쪽에 다 놔봐. 진짜 맛있able. experimentation. 이거 진짜 잘 끓였다. 색깔이 또 진하고red and dpa 라면. 너무 여寧고 싶 gate 있지. 오, 이거 진짜 근데 잘 끓였다.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콜이 찢어서. 날개? 응. 아 진짜 이거. 여기다 꼴찌 가면 맛있는데. 여기 꼴찌 가면 맛있지. 진짜 단짠단짠 맛있다. 단짠단짠. 아 이거 진짜 매콤하게 잘 끓였다 오빠. 그치. 진짜 딱 꾸덕꾸덕하게 잘 끓인 것 같아. 이게 물. 조절을 진짜 잘 해야 돼. 이게 한 방울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날개는 진짜 맛있다. 날개는 진짜 맛있다. 날개 맛있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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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맛있을 것 같아. 순살이어야 이렇게 같이 먹기에도 편하겠다. 근데 뼈가 또 먹는 맛이 있어. 맛있어. 응 나 저거 먹을 수 있었다며 뭐? 안 매우면 됐어 이거? 조금 먹어봐 조금 먹으면 괜찮아 하나 먹어봐 뭐 입에 넣었다가 매워서 뱉는 거 아니야? 매우면 뱉어 매워? 너무 매워? 진해겠어 응 무슨 느낌 먹을게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불닭볶음이랑 아깝다 아깝다 아 같이 먹으면 돼 아하 야산이 아 언제부터? 어 나 큰 거 못봐 어 어 아 아 아 큰일보다 남은 거 다 먹어야 되나 알았지? 음 게임 한 판 이거 다 먹고 게임 한 판 하고 싶으면 양념 더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다 먹으면 게임 한 판 시켜줄게 어떤 걸? 뭐 먹고 싶은데 양념 양념? 응 이거는 이거 모르겠네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콜? 그럼 이거 먹는 거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왜? 티비가 잘하는데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는 아빠가 먹을게 이거 두 개 알았지? 응 이거 뼈밖에 없어 살은 별로 없어 살은 별로 없어 살이 별로 없다니 그렇게 먹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